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1000%의 수익률을 향해 달립니다. 이상로의 텐텐 베거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짱 코스피아 코스다. 그래도 오후 들어서는 상승 전환을 해냈습니다. 오늘 짱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뭐 오늘 짱 체크 포인트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투자 심리는 이미 봄.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드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날씨가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좀 쌀쌀한 기운이 곧도는 건데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여름 수준으로 낮에 한낮에는 25도, 26도까지 육박하는 그런 도의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경기 침체라는 이런 안 좋은 단어들이 떠올랐지만 결국 국내 정신은 다시 한 번 더 개인들의 수급으로 올려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 번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한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그에 따른 엔터주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엔터주 토픽으로 큐브 엔터 주목하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큐브 엔터 물론 좋죠. 물론 안 좋은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바라볼 때는 이거는 약간은 우리가 한 번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한 번 해볼 것이냐. 아니면 신고가 가는 종목에 대한 연속성을 한 번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한 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또 이슈가 크게 있었던 것이 SM에 대한 M&A 이슈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 안 다음에 지금 주가가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뉴스 기사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9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양상들이 또 나타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급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제가 바라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엔터주들의 가장 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콘서트 매출 자체가 얼마만큼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콘서트 하기 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는 콘서트 매출 약 50% 정도를 차지했던 부분이었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매출 자체가 완전 줄어버렸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는 하이브도 있겠지만 거기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제아이프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또는 바닥에서 우리가 좀 더 바뀔 수 있는 것이 FNC 엔터테인먼트 같은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반등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낙폭가대를 고르든지 아니면 신고가 하는 종목에 대한 연속성을 한 번 더 보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리오프닝 기대로 엔터주도 잘 갔는데 바로 어제 말씀을 해주셨죠. 어제 원픽 종목 바텍도 오늘 10%대 강세가 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시장은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의 키워드로 인해서 확산되는 양상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도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활기를 찾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봄 기운이 완연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리오프닝 관련 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변동이 나타난다고 보고요. 바텍도 마찬가지로 오늘 10% 이상에 대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한 부분 자체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실적적인 기대감을 상당 부분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바텍은 아직까지 PR 밴드로 따지면 약 6.5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 권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 2차전지주 관련해서 등락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전일 급락 양상이 나타났었고 오늘 시장 중에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만회하는 모습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지금 레포트에 대한 부분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그에 따른 투자 심리가 죽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FMC 편입에 대한 기준, 우리가 MSCI 편입에 대한 기준을 같이 한번 보시면 단기간에 급등을 하거나 또는 급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편입에 대한 유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코스모신 소재라든지 급량,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이 세 가지 기업이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으로 이 세 가지 기업이 급락 양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게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4월 17일까지에 대한 4월 17일 종가를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가 바로 5월 11일 편입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다 보니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일부 저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받쳐주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만 2차 전지 안에서 큰 수납매가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로 국한 내에서 생각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좀 더 다방면으로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니까 2차 전지도 가는 거고 경영화 관련지도 갈 수 있는 거고 충전소도 갈 수 있고 또는 최근 들어서 움직임 자체 전장 부품도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더 확산돼서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그에 따른 관련지 준비했으니까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장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요? 네, AACR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AACR 같은 경우에는 암학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특히 AACR 같은 경우에는 4월 14일부터 진행이 되게 되는데 AACR은 우리가 흔히들 임상, 일상 정도까지 전임상과 일상 정도까지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을 본다면 선도물질, 후보물질, 그리고 전임상에 대한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기술 이전 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는 우리가 ASCO라고 해서 임상 종량학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2상부터 3상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기업들이 뭐 ABL, 바이오라든지 또는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한미약품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약 바이오에 대한 연속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미약품은 규모가 큰 기업이다 보니까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이루어지는 ASCO 관련된 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제약 안에서도 한미약품이라든지 또는 유한양인 같은 좀 더 규모가 큰 기업들을 바라보시되 우리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 기업이 있죠. 바로 이 셀트리온 그룹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현재는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지수를 어떻게 해서든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런 셀트리온 그룹은 아직도 상당한 저가 권역에 놓여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심을 상당히 가져가보자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ALCR 앞두고 바이오즈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체크포인트 살펴봤고요. 오늘 주목할 만한 템베거 트렌드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앞서 우리 2차전지에 대해 확장을 좀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충전소 관련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일진전기를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충전소 관련주 나오고 있죠, 지금. 충전소 관련주의 매매 팁을 먼저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업체에 대한 선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 관련된 전기 충전소가 기술 장벽이 생각보다 상당히 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기 콘센트를 꼽아서 간단히 올리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료탱크부터도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하지만 전기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업체를 어떻게 선별할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망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존재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해외 인프라를 확대가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좀 더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이미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상당 부분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GS 같은 경우에는 GS에너지를 통해서 차집이라는 업계 내에서 점유 1등인 기업을 인수를 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SK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S 트래픽이 보유하고 있던 인프라를 M&A 인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크게 급등했던 게 디스플레이텍 같은 기업들이 보이고 오늘도 급등 양상 나오는 것이 포스코 ICT인데 사실 포스코 ICT는 현재는 전기차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로 전기차 사업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내려보면 충방전 장비 이제 공정장비 안에서도 이런 충방전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충전소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기업들이고 우리가 전력 설비 분야에 보면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까지 여기가 빅포어 기업입니다. 여기에 기업들이 대부분에 대한 전력 설비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마진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게 재룡전기 이 다섯 가지 기업은 현재 해외 매출도 꽤 나오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전 부품은 YMTEC 정도 그리고 옆이 롯데정보통신, LG전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템백어 원픽은 어떤 걸까요? 사실 아까 전에 조금 나왔는데 그 사이에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바뀌었을 수도 있나요? 그러면 공개해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 일진전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빅포에서 빅포를 담당하고 있는, F4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선 케이블 및 고전압 변압계 수출 이력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고전압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고전압이 돼줘야지만 반드시 급속충전을 할 수 있어요. 완속충전은 고전압이 필요 없지만 지금은 고전압 변압계로 바꿔줘야지만 급속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수출 물량 안에서도 미국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미국 IRA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 부분 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우리가 한 6,6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전기계의 빅보 F4입니다. 일진전기 오늘 원픽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600원입니다. 지금까지 와우는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